2. 두바이 공항 두바이 공항에서는 지난 2019년 재미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. 이 이벤트는 여행자들로 하여금 보물찾기와 같은 수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유리관 속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이 안을 통해 금을 꺼낸 사람은 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금은 20kg에 이릅니다. 다만 오직 손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 어떠한 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2022년 금시세로 할 때 20kg 순금은 약 15억 8천만원에 이릅니다.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세요. 우승자가 있습니다. 저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